제발 나와라해! 나와라요! 나와라이제! 오우 잘 잤다 옥자쿠스 아이 진주쿠스 어서오고 어머 아직도 그 알람 쓰고 있구나 그나저나 아침부터 웬일이니? 너 또 까먹었구나 오늘 공룡협회축제 열리는 날이잖아 빨리 공룡 챙겨서 나와 오 맞아 오오 굿토이 앉아 엎드려 아저씨 캐러멜 팝콘 나지타이즈 하나 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제 나랑 에밀리가 말이지 어머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? 저쪽 신사분께서 보내는 겁니다 어머 뭐야 왜 오른쪽에는 좀 귀엽다 오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그나저나 진주쿠스 네 공룡은 어디 있니? 집에 할머니 혼자 계셔서 지금 할머니 돌보는 중이야 니년이 우리 영광 꼬셨지? 아 아 뿔피리 테스트 곧 시합이 시작될 예정이니 참가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룡밥 대지 말고 우렴 도전 구독 자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대우쿠스 이에 맞서는 민찬쿠스 자 그럼 경기 시작 가라 가라 내 귀염둥이 넌 할 수 있어 그럼 몸통 박치기 승자는 대우쿠스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합은 영쿠스 대 사사쿠스입니다 연습했던 대로 가자고 엄마 근데 저 아저씨랑 저 공룡은 왜 머리카락이 없어? 쉿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뒤통수만 보면 누가 공룡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날래? 왜 그래? 사실인데 으어양 뚝 어? 어디가? 승자는 사사쿠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합은 누가 이겼니? 저 핑크머리 아줌마 어머 근데 다음이 네 차례 아니니? 응 근데 상대방이 기권했대 무슨 일이라니? 듣기로는 방금 전에 외관 남자랑 눈 맞아서 도주했다더라 어머 왜 이러세요? 저 곧 대회라고 해요 내가 평생 책임질게 나만 믿어 아이 참 뭐 뭐야 어디가? 승자는 걸라쿠스입니다 하하 맛이 어떠냐 너무해 크크 아주 그냥 용가리 치킨으로 만들어놨네 그나저나 쟤는 처음 보는 애인데? 그러게 공룡도 정말 무섭게 생겼네 기권하고 싶을 정도야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차전 승자 대효쿠스와 사사쿠스가 걸라쿠스의 공룡에 겁먹고 기권하게 됐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복자쿠스와 걸라쿠스의 결승입니다 두 선수는 시합장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잘가렴 복자쿠스 이번엔 정말 공룡밥 되겠는걸? 나와라 이제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시합 기권 패로 결승까지 온 행운의 사나이 복자쿠스 모든 선수를 기권시킨 공포의 걸라쿠스 그럼 마지막 경기 시작 하는 수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겨보자고 잘 부탁한다 어? 에그머니나 하하하 그쪽 공룡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보지? 시간 없으니 빨리 끝내지마 가라 나이티라노 크크 시시하곤 우승자는 복자쿠스입니다 어 야스 마 말도 안 돼 내 공룡은 최강의 공룡 티라노였다고 찌찌 공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략이 중요한 거지 전략형 게임 원시전쟁 좀 놀질하는 원시임이라면 슥배치하고 싹 결합하자 공룡 스킬 발사 한방에 전세 역전 원시전쟁 공룡 대격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모두들 보상 받아가라고 그럼 원시전쟁 다운 총망 고고신 칩 분하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다음엔 더 최강의 공룡을 길들여오겠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최강을 말이야 하하하하하 어? 걸라쿠스 어서오고 뽀뿌야파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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